우리 서진 씨하고 우리 이혜리 씨가 즉석 무대를 좀 봤어요. 진짜 왜요? 야 이거 오늘 이혜리 씨 안 나오면 어쩔 뻔했어요. 잘 나오셨네요. 앞으로 트로트 하겠네. 그러니까 곧 두 번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. 자 우리가 두 분의 무대 한번 좀 볼게요. 이혜의 볼, 유아의 볼. 지금 바로 떠났죠? 날 울리지 마요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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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대단해 아 근데 형이 형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맞지 않네 대단하다 파리파리 진짜 신난다 혜린씨 나중에 파리파리할 때 꼭 서준씨 한번 불러요 저희가 좋은 바로 부를 수가 없는데요? 너무 신나가? 이제 알겠네 왜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네 진짜 알겠어요